신명하모니카의 코, 코 회장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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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은이 유수같은 세월을 막났구나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물고 난다 그 세상 나물을 걸을 청산으로 머물지 않아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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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세요 울지ITA 자! 윤터령 발성합니다! 윤터령 발성합니다! 집에서 앞으로 나고 이리 길어 이리 길어 세야 세야 사라지는 생각만 강불도와 같이 울길 몰라서 백사장 옷을 삼고 흘러난다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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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세야 울지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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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흥이 한 그룹에 아름 도움과 부엌격찬을 하고있어 긴명 황홀이 하인 여호여 신밀영 신밀영 소원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글쎄야 왜 울으냐 구름 높다 가는곳 마지막은 길손목이 붓는 날에는 한 가지 Pardon? 가구월새랑 울지마 감사합니다.